1. 세례식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세례 받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공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자녀로 인정되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엄마 배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 자녀 되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구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포들은 모태신앙은 참 적습니다. 그죠? 다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도리어 큰소리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멸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이런 말을 저희들은 입에 달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게 가장 큰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뼈에 사무치는 가슴 아픈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려지죠. 보는 게 대면대면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말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어렵죠. 그 정도로 우리는 나에게 뼈 있는 말을 한다든지 가슴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멸시하며 조롱했습니까? 그런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참한 말 한마디도 용서할 수 없는데 너무나 너무나 가장 죄 중에 죄악된 말을 하나님은 무수히 들으시고 그런 말을 무수히 한 우리들을 용서하셨기에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녀라 인정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사람한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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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었는데 내가 여러 번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호백하고 또 회개를 했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묻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한테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한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내가 내 인생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내 인생이고 내 생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죠? 아시죠? 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그 순간이 기억이 되십니까? 내 생명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나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나란 생명체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감정이 나의 창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이 미쳤을까요? 하나도 영향을 미친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어떤 사람으로 누구의 자선으로 태어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이제 요즘 손자가 3주가 됐잖아요. 참 그 아이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제가 엄마 배숙의 장손이다 보니까 엄마 배숙에 이렇게 생길 때부터 처음 팔을 가지고 찍은 사진을 맨날 맨날 보여줬어요. 1년 동안 처음에는 동그란 물체가 있더니 그것이 약간 땅콩처럼 두 부분으로 잘록하게 되더니 그 다음에 팔다리가 나오더니 손가락 발가락이 생기고 이목구비가 생기면서 태어났는데 손톱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손톱까지 다 만들어져서 나오더라고요. 눈썹.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고요. 요즘 이제 이렇게 눈을 떴어요. 뜨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제가 얘가 세상을 알까? 얘가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 알까? 예, 뭐 이렇게 이상부 씨의 손자라는 걸 알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얘는 전 먹는 것밖에 몰라요. 오줌 싸면 우는 것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 생명이 이미 존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를 지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상태에 어떻게 얼마나 귀엽게 얼마나 이쁘게 엄마 손에서 자랐는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자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자기를 보고 계속 혼낼 것 같아요. 아빠가 혼내니까. 아빠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닮은 아들을 보면서 야, 얘가 나를 금방이라도 혼낼 것 같아. 너무 닮아가지고. 참 그것도 신비하고. 그렇죠? 왜 아빠를 닮지 않고 할아버지를 닮는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그 아이가 자기 존재를 모르고 지금 눈을 깜빡깜빡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 생명의 시작할 때 내 의사가 내 생명이 창조되는데 관여했습니까? 전혀 관여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생명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나란 존재를 만들어지는데 내 의사는 하나도 관여하지 못했고요. 나란 인생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 의사가 별로 관여하지 못하고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의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이 인생이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내 눈을 깜빡깜빡 움직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사회생활하게 하시고 이런 이름 석자로 이제는 세상에서 사회활동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우리가 안 맡겨도 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맡기든 안 맡기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고 계세요. 태어나게 하셨고 끝나게 하시고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맡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내 인생 드리면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이 세상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내 생명이 누구 건지 알았어요. 내 것인 줄 알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인생이 누구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가 많은 우리가 이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는 벌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라도 저울에 단듯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이 많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냐 하셨고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가 새것이 되었고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 밑에서 일을 하시는데 직장애감 사장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 말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잘려요. 주인 말 잘 들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인 대신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자녀 된 우리는 누가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린도구서 5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제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기쁘면 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일하면 일당도 많으니 높고요. 팁도 더 많아요. 그래서요 주일날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출근해야 된다고 주일날 교회에 올 일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빚내고 한 것 같고 하루라도 더 빨리 돈 벌어서 중국에 돌아가야 되는 신세이기 때문에 저는요 주일 하루라도 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요즘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주일날 그 주일동안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요 저는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치고 일당도 제치고 팁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일날 와서 저는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하루라도 돈 더 많이 벌어서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치관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사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각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참 신기한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듣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움직입니까? 우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주일날 돈 벌어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우리를 움직여요.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뭘 찔러 쪼갠다고?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서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뭡니까? 말씀.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죠? 요즘 성경 읽기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시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변화된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한테서 참 많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이 기뻐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중국 사람들의 성질은 어디 가서 지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중국에 갔더니 길에서 싸우는데요. 그냥 안 싸워요. 떠나갈 듯이 싸우더라고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겼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끝까지 배짱치기 해야지 이겨요. 논리가 없고 누구 옳고 그름이 없어요. 큰 소리 내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으로 저희들 이제 기회에 오셔가지고도 처음에 이제 새신자들 오시면은 목소리가 커요. 아주. 그래서 꼭 이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한 사람이 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딴 사람도 아 해요. 그럼 너 아 했나? 내가 뭐 못 이길지 알아? 이래가지고 더 크게 그냥 꽉 찍어내리고 그러면은 너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어디 가서 지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또 꽉 찍어내리고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이기려고 하는지요. 절대로 지으려고 하는지요. 내가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합니까? 어디 가서 몰랑하게 보이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 어디 가서 쳐본 적 없어요. 이래요. 교회도 참 시끄러웠어요. 다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교구 모임 하면요. 처음 온 새신자들은 좀 내가 누군데 하고 막 큰소리 좀 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같이 받아치더니 요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 그래요. 큰소리 치면서 막 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서 좀 이렇게 막 막 우격다짐을 해도 우리 집사님들이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슬 웃으면서 딸은 좋은 말로 말을 바꿔요. 막 이제 뭐가 이러느냐? 밥이 왜 이러냐? 하면은 아 밥이 좀 맛이 없죠? 다음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뭐 이제 이러고 뭐 자리가 비겁다. 이러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막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 그래도 우리는 참 은혜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같았으면 막 기분 나쁘게 한다고 너는 잘났니? 나는 잘났다. 이러고 이제 막 붙어버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양보를 할까요? 성질이 없어서 참아줄까요? 져줄까요? 말재주가 없어서 참아줄까요? 져줄까요? 아니죠. 참고 져주는 걸 누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 보면은 참 사랑이 많고 참 편안하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니까 우리 교회 오는 다른 외부의 새신자들도 참 좋아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신분이 바뀜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 신분의 변화 있습니다. 이제 생각의 변화가 있으셔야 되겠죠? 가치관의 변화 있으시고 살아가는 태도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원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사람이었잖아요. 장작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서 뺏어왔잖아요.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뺏고 속이고 이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야곱을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한테 보냈잖아요. 외삼촌이죠. 외삼촌한테 갔더니 이 외삼촌은 완전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야곱에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심부로 주겠다고 일 열심히 해서 일을 열심히 했더니 다음날 아침 하룻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 봤더니 라헬이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였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외삼촌이 너가 사랑하는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신부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공짜로 일해주고 그 이후에 일을 하는데도 품삭을 10번이나 바꿔가지고 제대로 돈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완전히 속임을 당한 야곱이었는데 그 가운데 깨달음을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가난한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었는데 그래서 애굽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미리 애굽에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래요. 모두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만 다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 먹을 게 없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 먹을 거 남겨놓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조금 사오라 그럽니다. 얼마나 바뀌었어요. 남의 거를 뺏어오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생각해주는 이런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위하여 살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우리가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는 모습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은 괴만 다니고 성경만 내 머리에 넣어놓으면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표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변화가 내 삶 속의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제요 전부 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기로 했습니다. 내 자존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성질을 팍 내면서 나가버려요. 자존심 내려놨습니까? 자존심 내려놨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해도 기분 나쁘다고 표현 기분이 안 나빠야 하죠. 자존심 내려놨는데 자존심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말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부족하죠. 저같이 뭘 모르는 사람이 좀 잘 해주세요 하면서 부족하다고 얼마나 까딱하게 인사를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 이거 부족하잖아.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확 나빠지죠. 성질이 확 나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자기는 말로 부족하다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겸손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겸손한 거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얘기했죠. 미국에서 흑인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예로 부린다는 것은 상품으로 치는 거죠.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링컨이 전쟁을 했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라는 대통령 덕분에 미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요. 이분은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국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아버지가 재화공,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2, 300년 전의 일이니까 200년 넘게 전의 일이니까 신분 제도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천한 사람에 해당하는데 그 높고 높은 국회의원이 이 구두 만드는 사람의 자식이 대통령이 되니까 너무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링컨을 좀 골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모였어요. 국회의회. 그런데 굉장히 나이 많은 국회의원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얼마나 비천하게 하찮게 만드는 얘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화를 내게 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링컨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취임 연설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구두 만드는 거 할지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구두를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겸손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변화가 새로운 피수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생각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대로 변화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어떻게 했는가 다 보시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 번 여러 번 얘기한 게 있는데요. 다단계 가지 마시라. 그리고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땅 사지 마시라. 다 사기라고. 그런데도 또 주기적으로 가셔요. 계속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는 머리에만 넣는 거죠. 왜 그것이 다단계고 왜 그것이 사기라는 걸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진리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참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훔쳐가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까지도 걸려갈 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내 심령에 품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첫째, 어떤 것이 위단인지 구별할 수 있는 첫째는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너희들은 이런 거 배우니? 하면서 성경을 보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는 잊어버려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상하게 그걸 다 외워요. 달달달달달달달달. 신학교 교수님도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달 못 외워요. 그렇게 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을 위한 기본 잣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상한 글로 교리를 엮어가지고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는 막 아는 척하면서 우리한테서 자랑하면 우리는 기가 죽어버려요. 그럼 나 이거 모르는데. 그럴 때 그 틈을 타가지고 너 한중사랑교회에서는 제대로 못 배우지. 일로 와라. 내 따라와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단은 내가 한중사랑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들 반드시 얘기하십시오. 그런데도 딴 데 더 잘하는 데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훔쳐가는 자잖아요. 도둑이잖아요. 성경에 도둑은 어떻게 온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도둑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죠. 내가 한중사랑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도 더 좋은 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도둑이고. 도둑하면 생각이 나야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도둑은 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 사람 따라가면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 영혼이 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이런데요. 동방번개인데 새로운 말씀이 나왔다고. 이 말씀을 받으면 축복이 있고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중하면 안 돼. 그 말씀을 받아야 된대요. 그 자리에서. 너 빨리 이거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축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새로운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축복이고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하면 그 말씀 받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주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나면 나한테 오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가짜에 현혹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참된 신앙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을 받거나 미혹을 받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세요. 잘못해서 끌려가면 여러분들이 인생 낭패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다 그냥 헛고가 되어버린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의논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중사랑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더 좋은 데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중사랑교회 하나님 많이 역사하시죠? 또 여러분들 1대1로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시고 1대1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거 대면은 아니지만 함께 1대1로 여러분들 관계하시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함부로 아무데나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뭐에 변화가 있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고요. 생각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죠. 살아가는 생활 모습의 변화, 순종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